그러면 내 운세는 그대로 끌고 나와서 승승장구하는 것이니까 오래갔던 신유생 분들은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기운이 들어왔을 적에는. 이번에는 하반기 운세 마지막 띠죠. 우리 닭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, 닭띠분들 하반기에 어떠한 변화들이 찾아오는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뭐 닭띠분들 뭐 충살도 있고 원질도 끼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 같다 상대성이고 잘 갖다 이겨나가면 큰 결실을 맺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무조건 다 닭띠분들은 다 나쁜 건 아니거든. 그중에서 또 좋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나 다 그러잖아. 근데 특히 이제 닭띠분들은 이제 신유생분들 마음고생들은 갖다 많이 하고 뭐든지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았어요. 이분들이. 그리고 닭은 갖다 뭐 이렇게 한 군데 정착을 못했고 영맛살이 꼈다고 그러는데 또 영맛살이 껴서 부지런한 닭이 모이를 먼저 먹는다고 그래도 부지런하게 다니고 그러면 일꼬리가 생기는 거잖아. 그래서 그건가도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. 그러는데 이제 신유생분들 마흔세 살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이 분들이 살면서 4월달에는 지금 힘들었을 거예요. 4월달에. 4월달에는 힘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잘 모면하고 잘 넘어가. 만일에 이게 고비가 있다면 매년이거든. 마흔은 네 살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보편적으로 주유에서도 도와주고 내 기운이 나한테 많이 와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영업하시는 분들. 대로 손님이 더 끌어져갖고 더 번창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하반기에. 그 내 운을 차고 들어왔기 때문에. 그래서 올해 이제 닭디 분들이 마흔세 살 분들을 꼭 필요히 얘기한다면. 특히 이제 9월생이나 10월생 분들. 이런 분들은 뭐 하는 일이 잘 보편적으로 풀어져요. 잘 풀어지는 내가 한참 잘 나갈 즉에 괜히 남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남의 말을 들어서 했다가는 내가 그르칠 수가 있지. 도둑도 내가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짓는다 그러잖아. 내가 잘 나가도 별거 아닌 사람한테 뭔가 끌려갖고 안 되려면 내가 그렇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잘 갖다 둘러보고 내가 이 사람을 길게 갈 사람인가 새치혈을 놀리는 사람 다 100% 믿으면 안 되거든. 달콤하게 말로만 하는 거거든. 사탕발림으로. 거기에만 넘어가지 말고 생각을 해보고 뭐를 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확인 사살이 들어가서 하면 실수가 없어. 그러면 내 운세는 그대로 끌고 나와서 승승장구하는 것이니까 오래갔던 신유생분들은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기운이 들어왔을 적에는 형제라든지 동기가 집안에 특히 9월달에 문상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다른 달은 괜찮은데 9월달 이것만 피해가면 신유생분들이 내 모든 운을 잘 소화시켜서 넘어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우생분들, 시우는 다섯이죠. 이분들은 올해는 좀 너무 그냥 앞서가지 말고 주춤하면서 잘 생각을 해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. 올해 기운이니까 썩 좋은 기운은 아니야. 하반기가 운이 다 좋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뭐가 틀어져도 틀어지고 일이 뭐 우한이의 도둑이라고 집안에 갔던 무슨 일이 있다든지 말하자면 내 집안에 일이 있다든지 주위가 시끄럽다든지 이러거든. 그러는데 그냥 나 몰라요 하고 귀를 닫아 놓으세요. 앞서서 오지랑들께 앞서서 나서지 마세요. 꼭 나섰다면 화가 되고 그걸 내가 덤탱이가 쓸 수가 있고 내가 뒤집어 쓸 수가 있으니까 기우생분들은 꼭 그것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올해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,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그런데 보편적으로 기우생분들이 지금 마음이 참 포부가 크고 포근해요. 뭐든지 나서서 이렇게 하고 그냥 힘들어도 내가 하지. 내가 나서서 하는 이런 성향이 많거든. 남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못 봐. 그런 성향이 같다 보니까 올해 기운이 나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로 해칠 수가 있고 내가 다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음주. 음주로 이제 뭐 오토바이를 탄대든 차를 끈대든 무슨 기계를 끈대든 절대 그거는 금물이에요. 내 앞에 사고가 따를 수가 있으니까 절대 이제 이 꿈자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꿈이 이제 안 좋다.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그냥 침 갖다 태태태 하고 그냥 나쁜 꿈은 사라지라고. 뭐 이 침 한 세 번 갖다 뱉는 것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. 그것도 이제 퇴치법이에요. 간단하게 돈 안 들어도.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. 뭐 나쁜 꿈을 갖다 꼬갖고 내가 진짜 기분이 드럽다면은 뭐 이 칼 가지고 뭐 칼을 입을 잃는 거 찌르라는 게 아니라 내 군데로 갖다 나한테 감히 이렇게 나쁜 꿈으로 치고 들으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그런 위협을 주는 거거든. 그걸 칼로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딱 하고서 갖다 놓고 자든지. 자다가 대로 거꾸로 자든지. 이러면은 그 나쁜 꿈들이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기후생분들은 그것만 잘 참작하시고 그러면 하반기 운세는 좋습니다. 좋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5월 이제 하반기 때 운이 들어오면 내년부터 탄탄대로로 넘어갑니다. 힘들 내쉬고 아까운 이 운을 잘 퇴치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67살 정육생분들 이분들은 올해 이제 무슨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반기에 뭐 문서 운이고 괜찮거든요. 문서 운이고 어떤 거를 잡는다든지 무엇을 갖다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하세요. 운이 들어오는 년이기 때문에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그렇다고 해서 빛을 막 얻어서 내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빛을 막 얻어서 하라는 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으면 무슨 문서라도 잡으시면 잡으세요.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닭띠분들 이렇게 새띠분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.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요. 올여름에도 무난히 잘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.